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계양집에 카리스 호텔 그게 좀 어려운 곳이 다 모였는데 어려우면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카리스 호텔하고 거기에도 청문인 김상정 청문인 동생분이 북한의 업무도 있고 그 분이 지난번에 TV에 나왔던 분 그 전에 알았는데 한 번 이슈가 되다 말더라고요. 동생이 되긴 강정 청문인 동생이시더라고요. 꼭 두 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전체 좀 알려주시면 기도를 하겠습니다. 이제 회장님 잘 보필해서 자원한 마음으로 회장님하고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돈 받을 것도 많고 제가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잘 섬기려고 합니다. 그래서 꼭 좀 이렇게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또 이렇게 모든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이제 연합회가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서로가 좀 교류되는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이제 연합회가 한쪽에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다른 죄인을 어떻게 하는지 좀 방문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또 좋은 모습이 있으면 그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. 이렇게 그렇게 그런가. 아멘